신봉사 위봉 잃고 알몸으로 앉아 울 때 무릉패스 한참였다 에이 기루! 에이 기루! 가라! 그리스로 불리시라 태수보고 놀래야 어떠한 백생이 길가에 갑작 걷고 앉아 무례하게 앉아 운이 빨리하리라 예! 생한 황두 조화동사는 심핵이 없더니 황성잔치의 영을 듣고 불원철리 가는 길이 날이 심히 더우지요 모욕으로 골라보니 그 또한 도정님이 관행정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신소의 추축제 맹이여 진퇴일구이기라 찾아주읍시거나 별반 처분을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허으면 황성잔치에 못가가십니다 더 무얼 무얼 이러느냐 예! 이런 말씀을 낱낱이 으쭈으리다 찾아보러 오면 건 다 빼밀리거든요 삼백술 동양가 진퇴 망근 접쳐 읽고 금규영자 호박갓 그쳐 절단근을 접쳐 읽고 대무풍장 합실 풍안도 접쳐도 접쳐 읽고 산호동군 접자동군 대무장도 접쳐 읽고 주령 반성돼요 담뱃게 일어 잡고 한 장은 을 읽고 저주의 말도 할 수가 없으니 낱낱이 추시모여 진실내로 주소서 허허허허허허허 아 미친 장님이러고 아 도의경 생각해 보아 요새 삼보 거리에 잘 베자 잘 토시 습히 후행이 당치 않치 글씨 처분해 보시오 아무것도 없고 시간미천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눈뿌냥 못 내며 황성천리 갖다 살기 좋으면 계속 살기 싫어 배야 들리니 또 내려오겠소 아 그럴 일이다 여봐라 후배 거기 있느냐 그 부담 끄르고 일부 한들 내주고 돈 스무양만 놓자 주어라 고마워십니다 이같이 해주시니 이제는 항상 없은 분을 그역지 아니하고 잘 올라가겠습니다 부대한 뇌의 환관을 십시기요 공사가 으다 있고 노자를 체리고 허위 허위 올라간다 황성 물풀 같은 돌 나도 올라가네